저희도 좀 불태워야 될 것 같아서 불타오르네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불타오르네 리믹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불타오르네 리믹스 갑니다. 자 앞에 준비. 아니 이거 언제 다 된다? 안 따도 되죠? 아 그렇지. 드라마 보고 있었구나. 자 갑니다. 불타오르네 리믹스로. 자 어디갔어? 여러분들 재밌어요? 네. 저보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여러분들 재밌어요? 네. 자 갑니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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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